세상 모든 취업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쌤, 바쁘게 요즘 지내시잖아요. 혹시 주말에도 일하시나요? 최근에 좀 나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있는데 횡한 사무실을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래 좀 방콕러시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있다 보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밖으로 놔돌아다니는 습성이 요즘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주말에 좀 즐겨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이거 먹으면 좀 주말에 쉬는 것 같다. 최근에 곶감에 꽂혀가지고요. 그 마켓 땡땡에서 이거 슬라이스 된 걸 팔더라고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곶감 먹고 있습니다. 곶감? 저도 하나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모두의 취업톡톡에서 사면그룹의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사면그룹 자소서 사업 부문별 지원 팁과 또 면접에 대해서 이건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쌤 사면그룹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아마 어제 차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사면사로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면사라고 딱 이름만 들어봐도 알다시피 식품회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라면 종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재당이라든지 재분이라든지 화학섬유라든지 이런 사업 영역으로 점차 확장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번 돈으로 이제 화학이라든지 식품, 의학바이오, 패키징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사업, 핵심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대부분 이제 식품회사들이 그냥 식품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화학이라든지 바이오까지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삼양사에 지금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총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좀 그냥 별로인 기업 다녀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산총액만 6조 2천여 건 정도 되고 매출액도 4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이제 식품사업, 화학사업, 패키지사업, 외학바이오사업, 개별사업 이렇게 총 5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사업 분야의 각 자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식품만 만들고 아니면 패키징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USA 해가지고 삼양바이오팜 같은 해외 외국계로 이제 지사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했고요. 아니면 삼양사의 H&B라고 해가지고 계열을 따로 나눠가지고 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부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채용 공고만 확인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삼양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게 사업 영역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자회사들이 있는지가 보여져 있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삼양그룹에 다양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 부문 모두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삼양그룹은 이제 특별하게도 이 채용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룹사 전체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각 그룹사, 계열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채용을 그대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월에도요. 수시채용이 진행이 중인데 보통 수시채용이라고 하면 직무 단위로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크게 화학, 식품, 의학, 바이오, 패키징 그리고 스태프 부문으로 나눠서 채용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삼양그룹 딱 뜨면요. 아예 채용 공고조차 안 눌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꼭 눌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파트에서 채용을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겹수기한은 21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식품공학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제가 그룹사가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전공도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이라든지 수의학이라든지 상경계열까지도 전공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돌이들도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요. 사업 부문별로 좀 전공을 뽑는 게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화학사업에는 화학과만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식품사업 쪽은 식품영양학과만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이런가요? 한 80%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식품기업에서는 당연히 식품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거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뭐 전공 무관이라 할지라도 혹은 비슷무리한 동종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나마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화학 전공자 같은 경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이니까 당연히 화학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화학 부분에 영업직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학 바이오 쪽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의학 쪽은 또 약학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생산관리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어떤 건지는 일단은 잠깐 놔둬놓고 그 전공자로서 어떤 어떤 부문에 지원할 수 있을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폭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업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 부문을 지원할 때 좀 취준생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답이 될까요? 추석 때 라면을 받고 싶냐 유산균을 받고 싶냐의 차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보통 다 알아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소신껏 지원하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그 타이틀만 보고 지원했다가 괜히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평생을 한 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산업군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지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공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월급 다 막 나오고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기여한다든지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을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성장이 조금은 둔화됐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그래도 업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삼양사 같은 데들을 지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의 매출액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포텐셜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터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도 함께 성장하고 싶고 뭔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사업군. 대표적으로 의학, 바이오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좀 더 유망하고 나한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직업관이라든지 가치관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맞게 소신껏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앞서 면접 전형의 경우 직무 적성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성 면접은 느낌상 후순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임원 면접 같은 면접일 것 같은데요. 직무 적성 면접은 어떤 건가요? 1차, 2차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많은 기업에서 1차 면접에서는 실무집 면접,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을 보는데 이 실무집 면접을 볼 때 경향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들은 그냥 실무집 면접도 인성으로 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들은 실무집 면접마저도 사실은 전공 이런 것들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삼양은 아무래도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실무집 면접에서는 전공 PT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다 보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면접 자체, 직무 적성 면접 자체에서 전공 PT 플러스 토론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경우도 있고 없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래도 직무 적성이라는 거는 이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얼마나 높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PT 면접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일단은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당연히 다행인 점은 내 옆 사람과 같이 발표를 해서 비교를 당하는 일은 없다. 대신에 면접 간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오가겠죠. 실제로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 60분 정도 준비를 하는데 반면에 질문 대답에 대해서는 한 20분 정도 답변을 해야 돼요. PT를 20분이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T는 보통 한 3에서 5분 정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것들은 질의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양그룹의 사업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같은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 적성 면접이 전공 PT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비한 내용만 좀 잘 전달하면 되겠네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내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공 공부를 다시 한번 해가다든지 아니면 삼양그룹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간다든지 하는 부분일 텐데 그거는 당연히 준비한 만큼 대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서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20분 정도 보면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했다. 이 친구가 진짜 A라는 문제를 내줬는데 A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했어요. 그럼 거기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이 친구는 그냥 전공은 확실히 이해도가 높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궁금한 거는 당연히 여러분에 대한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인성 면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무 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소개라든지 왜 사명이 오고 싶은지라든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하여튼 화학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A파트가 있는데 왜 B파트를 지원했는지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꼬리 질문처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원 면접에서만 따로 대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내가 서류 전형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꼼꼼히 준비를 같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공 PT 모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질의응답을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공 PT에 관해서 그래도 좀 기출 주제 같은 거 알고 있으면 쉽잖아요. 준비하기가.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산관리 직무를 지원하신 분이고 이제 기계의 전공이었던 분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분한테는요. 비파계 검사의 종류 그리고 공기압축기 종류 및 압축 시 온도 변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앤 마이크로미터 등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무슨 소리지? 그렇죠. 저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반대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전공에 대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또 확신도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단순히 전공 지식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라든지 연결된 질문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 지식이 삼양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라든지 그 지식이 삼양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라든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라든지 하는 질문들은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기출 질문이라고 해놓고서는 한 4, 5개를 얘기해 주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중에서 택 1 할 수 있게 해 주더라고요. 좋네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놨다라고 한다면요. 그중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마크가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은, 어? 다 아는데요?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돼요? 어? 그럼 너네들이 제일 가장 발표 잘하고 질의응답 잘할 수 있는 걸로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 개가 낫는데요. 이 둘 중에는 뭐 해야 돼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간혹 받아요. 근데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그런 관련 경험이나 성과를 낸 게 확실하게 있는 걸 위주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면접관화 때 얘기할 거리가 많고 꼬리점을 들어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내가 말할 거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사실은 내 직무와의 연관도를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이유에서 지원했다. 그런 사람이면 어떤 지식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할지 어떤 지식을 내 직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할지 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면접관한테 어필할 포인트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좀 직무 관련된 그런 거니까 다 알지 않을까요? 선택할 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비파괴 검사 종류 이렇게 아까 제가 기출 질문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생산관리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근데 전혀 다른 프로세스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데 갑자기 그거 안다면서 그걸 선택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썰을 풀다든지 내 경험을 얘기하기에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점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자신 있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내 직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과의 연관성을 따져서 거기서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20분 동안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인성 면접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살펴볼게요. 좀 어떤 것들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기출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들어갔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임원 면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출 질문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폭이 넓죠. 그렇죠. A부터 Z까지 다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삼양 그룹만의 좀 특징적인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1차 면접에서 삼양 마이웨이라는 걸 작성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여태까지는 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삼양 마이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1차 면접에 가서 임원 면접 가기 전에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IBK 기업은행으로 치면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마이웨이라고 이름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한데 특기라든지 취미라든지 혹은 인상 깊은 역사적 사건이나 최근 관심 있는 이슈라든지 혹은 버킷리스트 아니면 대인관계,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토론 면접을 보게 되면 다대일로 하고 PT 면접을 보게 되면 일대다로 하잖아요. 다대다로 토론을 하고 일대다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남는 시간이 한 명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에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쓴 거를 당연히 가지고 이제 면접을 들어가냐. 아니에요. 이거는 1차 면접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2차 면접, 임원 면접들 들어가기 전에 합격하신 분들의 신상명세서 이 정보, 마이웨이 정보를 임원분들한테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특기 취미, 역사적인 사건, 최근 이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냥 인성 면접인데 그거를 미리 글로 쓰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도 이 면접도 어려운데 이걸 글로 쓰라고 하니까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번 면접에서 이 전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좀 미리미리 써놓아라 생각해놔라 이런 말인가요?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출 항목들 같은 경우에 정리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너는 왜 여기 오고 싶냐? 와서 뭐 하고 싶니?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를 선택했니? 이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정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거의 시작점은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어제 차쌤이 꼼꼼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앱자 방송도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수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특이 사항들 예를 들면은 내가 진시적으로 하루하루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취미가 뭘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궁금할까요? 취미가 진짜 궁금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런데 취미가 뜨개질이래요. 약간 뭐야 분명히 진시적으로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취미는 그냥 집에서 저처럼 짱박혀있는 거를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둘 다 진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온전히 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변하게 빈번하게 면접에서 물어보는 기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거 마이웨이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성해놓고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을 또 작성을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한데요.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원했는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운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소서를 받아도요. 막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넘어가고 성격의 장단부터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부터 쓰면 좋으니까 근데 앞서 제가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성격의 장점이 그냥 뭔가 좀 유들유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사람인지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큰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 하나를 뭐로 잡을 것이냐 내 성격으로 잡을 것이냐 혹은 입사 후 포부로 잡을 것이냐 그 시작점은 사실 동기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삼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양사가 성장하는 회사라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 나의 성장 그리고 내 조직의 성장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이슈가 뭘까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기계 프로세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의학이 굉장히 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를 사회 전반적인 것들도 좀 이슈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면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에서도 기상 캐스터 분이면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좀 더 딥하게 가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뜬김없이 코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순간 약간 어? 뭐지? 그럼 경제방송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에서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아실 거고 그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내가 역사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인물이라든지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까지도 좀 저변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은 지원 동기다. 지원 동기를 좀 잘 작성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본인에 대한 정리와 또 기업에 대한 정리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방송에서도 자수소를 다뤘거든요. 저희 1편, 2편 다 보셔서 꼭 사명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